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봄을 만끽하기는 힘들겠는데요. 우선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고요. 내일 아침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7cm, 그 밖의 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청주 1도, 광주 2도, 대구도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6도, 청주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 꽃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